6537님, 태진님 패션의 완성은 양말인가요? 모자인가요? 성재형은 패션 센스가 없어서 태진님 혼자에게만 여쭤봐요. 패션의 완성은 사실 둘 중에 굳이 고르자면 저는 양말 쪽으로 고르겠습니다. 양말을 잘 신으면 밀짚모자를 써도 어울린다? 뭔가 힙해 보일 것 같아요. 밀짚모자를 써도. 양말에 살짝 컬러로 포인트를 준다거나 좀 독특하게 신으면 양말 좀 특이하게 신으면 딱 튀잖아요. 뭔가 패션에 신경 써 보이는 것 같고. 그래서 저는 양말 쪽으로 가겠습니다. 모자는 뭔가 비니나 그런 게 아니면 캡모자 같은 경우에는 민낯 가리기용으로 저는 많이 쓰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양말! 양말이다. 배디는 모자인가요? 전 당연히 모자죠. 아이덴티티 대부분이 모자고. 모자를 한 번 긁클 쳐다보셨어요? 네. 제가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자를 오늘도 쓰고 왔습니다. 아니 궁금한데 모자가 진짜 많으시잖아요. 모자를 고를 때 오늘의 패션과 좀 어울리게 선택을 하시는 편인가요? 고민을 하고? 아니 고민은 안 하죠. 오늘은 이 코디에는 이게 어울리겠다고. 저는 예선을 엄격하게 치러요. 사서 저의 모자 거리에 걸어놓는 그 예선이 엄격하고. 예선을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프리미어리그입니다. 걔들은 강등이 거의 없고. 다 그냥. 잃어버릴 때까지. 통풍, 색상, 디자인. 모르는 것이 좀 무난하면서 저의 두상을 살려주는. 네. 그걸로 갑니다. 신경 쓴 모자군요. 신경 안 쓴 것 같다? 이거 샌프란시스코 출신이에요. 제가 모자 초이스 킹 된 거 얘기해드렸죠? 정말 킹 받는. 유재석 씨가 인증해 주신. 모초 킹. 네. 뭐 모자 뭐. 보통 뭐 그런 쉐입이나 컬러를 신경 쓰는데 이게 어디 출신인지를 강조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. 이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왔다 약간 이런. 저는 개인적으로 제어의 패션은 남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에요. 저를 편안하게 위한 용도죠. 아 네네네. 남들한테 어필을 해봐야 얻을 게 없기 때문에. 그리고 어차피 그런 건 방송용 의상은 또 누가 갖다 주니까. 저는 이제 제가 편안하게. 베텐은 방송도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. 베텐은 저의 뭔가 집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. 신경 써서 고르고. 편안하게. 알겠습니다.